안녕하세요. 급등TV 라일리입니다. 1월 15일 금요일 장전 뉴스 브리핑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가 또 지났네요. 하루하루가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지 않나요? 첫 번째 뉴스로는 미국 전기차 업체 루시드모터스의 스펙합형 논의 요 뉴스가 있습니다. 당연히 관련 주류는 이 두 개가 대표적이죠. 센트럴 모텍 그리고 세원.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는 현기차에 납품을 하고 테슬라 관련 주류도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기차에 납품을 하는 게 있으니까 애플카와도 만약에 현기차가 그런 게 된다고 하면 현대가 애플카와 어떤 논의가 된다고 하면 그 수혜를 또 센트럴 모텍이 받을 수도 있고 또 여기에서는 루시드랑 엮여서 오르고 있어요. 최근에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엮여 있다는 것. 전기차에 대해서. 실제로 펀더멘털도 받쳐주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게 보이는 점입니다. 그 다음이 세원. 세원은 차트적으로 지금 여기 거래량 굉장히 동반한 이날 양봉이 나온 뒤에 지금 옆으로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 거래량이 다시 죽었죠. 다시 언젠가 거래량이 또 동반된다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종목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셀트리온 관련해서 항체 치료제를 위탁 생산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바이넥스가 어제 잠깐 반짝반짝 했습니다. 이거 뉴스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현장실사 마쳤다라고 한 뉴스 나온 다음에 CMO 관련주를 좀 보시는 게 좋겠죠. 바이넥스는 그동안 여기 올해 끌고 온 2만 8천원의 라인을 어제도 좀 돌파하지 못하고 내려온 듯 합니다. 거래량이 그만큼 좀 맞춰지지는 못했는데 과연 이 뉴스로 또 다시 한번 반등을 줄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관련해서는 JP모건 헬스케어에서는 한미사이언스가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이 록십자 랩셀인데 이 둘이 이제 좀 시숫하게 하는 것 같죠. 랩셀은 옆으로 조금씩 기어가면서 존버를 하는 것 같고. 한미사이언스는 어제 조금 반등이 왔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백신 접종 앞두고 화장품 의류주의 온기라고 하면서 저희는 코로나 피해를 많이 받은 업종 중에 화장품 의류를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FNF 같은 경우는 기관이 엄청 많이 샀어요. 이걸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오늘도 어제도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격이 많이 벌어졌는데도 계속 사고 있다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 위에서 놀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차불 역시 지금 슬쩍슬쩍 이렇게 약간 쌍바닥처럼 이렇게 만들어놓고. 바닥 두 개 만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로나 피해주 관련해서는 최근에 미국에서는 항공. 그리고 여행주가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여행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에 들어갔죠. 그래서 여행 관련해서도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공주 같은 경우도 TA항공도 어제 좀 이렇게 움직여줬고. 대한항공도 계속 오르고 있고. 오늘은 또 아시아나 거래 정지에 풀리니까 그것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아시아나가 매각이 되면 재매각에 대한 것은 에어부산만이 재매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가장 재매각 대상으로는 가볍게 움직이고 있는 듯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챙겨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인바이오, 경농 관련해서 농물 가격이 굉장히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중에 왜 그러냐 하셔서 대답도 해드린 것 같은데. 경농, 그다음에 농무바이오, 그리고 인바이오가 왜 등록이 안 돼 있지? 인바이오는 상한가를 걸 것처럼 하더니 내려왔어요. 이게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상한가 터치를 하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 그런데 이거 국물 가격이 하루만 오르는 게 아니니까. 이런 거에 관련해서 그리고 살균제 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인바이오는 그런 뭐라고 하지? 살균제. 이거 뭐라고 하더라? 농업에서 쓰느냐? 농약. 농약 관련해서는 굉장히 수익이 잘 나오고 있는데 펀더가 굉장히 괜찮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청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다음에 안철수도 나와서 주택 공급하겠다라고 했고 지금 나오는 뉴스에서 대부분의 대선에서 나오는 대선 주자들이 얘기하는 건 주택 공급을 하겠다입니다. 그게 어떤 주택 공급이 됐든 간에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게 됐기 때문에 NX는 시간 외에서도 조금 움직임이 있었어요. 7% 올랐는데. 지금 계속 그때 말 상하가 간 뒤로 크게 그렇지 않고 5일선을 오히려 만나면서 반등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기관도 같이 들어왔어요. 다음에 4ES&D 슬슬슬 올라가고 있고 상향하면서 대우건설 역시 계속 한 번씩 이렇게 크게 크게 한 번 뛰어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하나솔루션은 이런 뉴스가 좀 있었는데 이거 합작회사를 설립한다 라고 해가지고 프랑스 토탈이라는 글로벌 에너지 업체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이 뉴스로 오르는 걸 수도 있고 하나솔루션을 뉴스에서 추신순으로 검색하면 펀더도 괜찮았나 봐요. 목표 주가 올리는 그런 리포트가 있었던 것 같고 플라스틱 순환경제 이런 것도 있는데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팅크웨어는 수급이 굉장히 괜찮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수급이 지금 양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뉴스는 따로 없어요. 그래서 팅크웨어 체리차에 AR 그거 들어간다 라는 거 말고는 딱히 없는데 찾아보자고 하면 이 회사가 블랙박스를 만들어서 일본, 미국, 유럽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2022년까지 블랙박스를 의무화로 다 모든 차에 달아야 해서 그거에 대한 매출 기대가 있는 거인지도 모르겠으나 어쨌든 갑자기 원래 기관이 잘 안 사는 종목이에요. 보시다시피 근데 갑자기 들어왔으니까 좀 눈여겨보실 수 있을 것 같다 싶어서 가져왔고 이쪽도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역시 보시다시피 양매수 들어오면서 실적이 굉장히 괜찮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조정 오면 계속 담기 좋고 LG 디스플레이 역시 어제 엄청난 기관 외인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52주 신고가로 올라갔습니다. 22,000원 넘어가면 전고점까지 확 뚫고 올라가는 거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해서 이렇게 몇 가지도 추가로 좀 챙겨봤습니다. 그러면 금요일인 만큼 오버나이트 하는 거 다들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장도 좀 눈여겨볼 수도 있고 대성혈택 요거를 까먹을 뻔했다. 대성혈택이 시간을 상한가를 갖죠. 대성혈택은 매각 시동이 있어서 매각 뉴스가 나오면 굉장히 갭되면서 또 올라갈 텐데 늘 말씀드리지만 25% 위에서 굳이 리스크를 감안하느니 안정적인 LG 디스플레이 이런 거 매수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도 성퇴하시고 저는 저녁에 또 괜찮은 뉴스가 있으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니뮤직이 이게 또 장이 끝나니까 임원한테서 얘기가 나왔다라는 뉴스가 또 나왔죠. 근데 저는 조금 일단 한번 뒤통수를 쳤기 때문에 저를 이거 전 이미 이제 다시 사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간 그런 점이 있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겠고 아 이런 거는 가짜뉴스가 좀 마음에 안 좋네요. 어쨌든 오늘은 가짜뉴스가 없길 바라면서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라일리였습니다.